머리 맞췄어요 아 이게 설정을 하나 봐 방금 제가 죽었죠 이게 뭐 몸통으로 할지 아 추방 됐구나 아 이렇게 추방 됐구나 자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 빠다 당신은 왜 M자 왜 M탈모인가 M자 탈모 아니다 난 몇 번을 말하나 내가 당신은 왜 이리 배유를 못하는가 니보다는 작은다 왜 여친이 없는가 니도 여친 없잖아 왜 이리 운이 안 좋은가 몰라 이 새끼야 근데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DPI랑 감도 수직 알 수 있을까요? 궁금합니다 도대체 내 DPI랑 수직감도를 왜 궁금해하는데? 어? 한팔하면 일킬 할까 말까인데 내 걸 왜 궁금해하는데 제발 이거 놀리는 거잖아 형 이거 읽으면 여친이 생길 거야 야 읽어야 된다 이거 다 같이 같이 읽자 알겠지? 자 간다잉 표정이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표정이 저처럼 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댓글 적지 마라 진짜 발음하기 힘들다 알겠어요 아이씨 형 구독자 살아가면 읽어줘 하아 나 미치고 안 읽을 수도 없고 근데 있잖아 자꾸 읽다보니까 실력이 늘었어 척학척학 먹걱 잘하지? 어때? 잘하지 않아? 여친 안생겼니 이유 5가지 말아주세요 몰라 이 새끼야 내가 이걸 알면 여친이 생겼지만 나도 몰라 왜 안생기는지 탈모가 올 계기가 무엇인가요? 몰라 이 새끼야 몰라 모른다고 아 그리고 탈모 아니라고 탈모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되는데 4년 동안 탈모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뭔 싸움을 해야 유튜브 영상을 뽑고 뭔 싸움을 해야 유튜브 영상을 뽑고 미쳤나 이 새끼 이거 언제부터 여기 있습니까? 중꼬방 할까? 이거 말고 맵 중꼬방 하자 중꼬방 와.. 배린이가 하는 실수를 내가 깨빡치니 점수 많이 떨어져 드디어 유각이 뽑혔다 탑10 드디어 유각이다 탑4 드디어 유각 자 지금 심장이 미칠듯이 뛰는데 전마가 나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됐어 전마 피감고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자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지랄씨 진짜 어? 연구초방 뭐야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 플레이어 다시 보기 해설위원 재미TV입니다 지금부터 이 새끼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나쁜 새끼지 낱낱이 산 뭐하노 이 새끼 뭐고 초보가 핵 아닌가 너무 못해서 초방됐나 일단 봅시다 얼마나 핵을 쓰는 유저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장 3페이지에서 이제 구상을 빨겠죠 구..구상을 뭐하노 뭐..뭐하노 내려..그렇지 완전히 멈추고 빨아야지 얘 좀 이상한데 이 새끼 상태 안좋은데 이거 자 이제 출발해야지 아 진통제까지 먹는다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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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 핵쟁이가 출.. 뭐하노 망아 씨 니 왜 추방됐는데 니 추방된 이유가 뭔데 어디가는데 그래 흘러가야지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새끼 이거 야 피 피 빨아라 피 빨아라 완전히 멈추고 완전히 멈추고 완전히 멈추고 이 새끼야 어어 죽는거 아이가 어 이 새끼 이상한데 흠 자 이제 자기장 안에 들어왔어요 이 핵쟁이가 자기장 안에 와서 뭘 할지 한번 봅시다 구상 빤다고 또 구상을 또 빤다고 구상 중독대가 그래 이제 뭐할건데 구상 빨았으니까 어 출발 어디로 갈건데 뭐하노 뭐하노 움직여라 움직여라 지금 뭐 핵 프로그램 만지고있다 뭐하노 설마 지도보고있는건 아니겠지 지금 이순간에 지금 이순간에 야 저 바위에 차가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으로 저 바위 뒤에 없다는걸 알고있으니까 그냥 가는거죠 네 무시하고 그냥 가요 어디까지 가노 어디까지 가노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노 그래 차 차 소리 왼쪽 차 소리 어 저 보이죠 저게 우리는 이제 야 봐봐 보고있잖아 보고있잖아 이 나쁜 새끼야 왜 안죽이는데 너 되게 착한 핵쟁이구나 어 뭐지 그게 착한 핵쟁이가 있나 왜 안죽여 방금 머리 머리 떴잖아 아 그건가 자동 조준은 안되고 그냥 그건가 근데 너무 대놓고 쓴다 너무 대놓고 쓴다 어 이거 슥 한번 보고있죠 어 방금 방금 봤죠 정확하게 위치 보고있죠 지금 이 나쁜 새끼 진짜 똥물에 튀겨죽을 새끼 진짜 봤다 봤다 어? 폐줌이야 지금 이 새끼 뭐하는데 아니 뭐 미치겠다 진짜 아니 뭐하는데 어 저 둘이 싸운다 저 둘이 싸우는걸 얘가 보고있죠 지금 갑자기 뒤는 왜 차가운거야 싸운다 재밌네 이것들 자 엠포 아 이게 몸 몸으로 조준이 되네 몸 머리로 조준이 되는게 아니라 이게 몸으로 조준이 되네 근데 확실히 초보같아요 궁금해서 한번 써본듯 그래서 바로 계정 정지 나가고 하루 종일 봐라 하루 종일 뭐지 영화감상으로 안나 어 어 몸 맞았다 이렇게 목 주변에 맞은거 같아 이게 근데 얘가 조준을 안하는거 같죠 자동으로 폐줌이 되는거 같은데 아이 또 핵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휴 진짜 이러니까 추방당하지 사람들이 신고했나봐 바로 죽은 사람들이 역시 요즘 이런거 보면은 일 잘하고 있죠 신고하면 그래도 일단 바로 정지는 되니까 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제 총 쏘겠죠 여기서 총 야 니 니 니 실력에 수루탄 이거 거리 못맞춰 얼쭘하네 내가 볼때는 완전 초보야 온다 이건 어떻게 잡을라나 이건 어떻게 잡을라나 후라이팬 후라이팬 야 이씨 야 후라이팬에 몇발 맞았냐 편집자야 존나많이 맞은거 같은데 자 따라가죠 와 몸통에 자동으로 조준이 가네 아직도 이런애들이 많습니다 경쟁전에 보이죠 이쪽에 이쪽에 화면에 보이죠 다시 보기는 저렇게 벽 너머의 캐릭터가 보이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죠 어 한대 맞췄다 폐줌이네 몸을 맞추네요 몸을 정확하게 몸통이 아예 자동으로 조준이 가네 좋습니다 이제 나오겠죠 어 또 한대 맞은거 같은데 어 이번엔 피했고 어 이번엔 한대 맞았어요 어 피했어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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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줘 총알 하 하 이씨 얘네들 뭐하는거야 재밌네요 이게 경쟁전 골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재밌어요 연막 연막 없나 쟤는 오 머리 맞췄어요 아 이게 설정을 하나봐 방금 쟤가 죽었죠 이게 뭐 몸통으로 할지 아 추방됐구나 아 이렇게 추방됐구나 그래도 뭐 일은 잘하네 야 걔 전적 한번 볼까 핵슨새끼 자 경쟁전 17시즌에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그냥 핵을 쓰기 위해서 그냥 만든거 같아요 골드 3이고 킬 대 2.5인데 야 뭔데 이거 왜 15분 전에 하고 있어 정지 안당했나 이거 내가 이때 12시간 전에 한거 2등 한거 어 아닌데 야 계속 하고 있는데 8킬 뭐야 이거 도저히 게임을 하고 있잖아 폽지 관계자님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름 돋네요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도 하고 있네요 지금도 15분전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스쿼드도 하고 있는데 스쿼드 아이디를 보니까 친구들이네요 이 세 명이 친구네요 계속 같이 돌리네요 얘네들도 전적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또 스쿼드만 했네요 스쿼드만 엄청 많이 했네요 얘는 좀 오래된 아이인데 오래된 친구인데 아무튼 이거는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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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뜻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그럴 것 같단다